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2주전 수익창출 승인 감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익공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익이 발생한지는 2주 정도 됐고 저의 구독자 분들의 수는 2300여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제가 컴퓨터로 제 수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수익은요 제가 수익창출이 난지 약 15일 16일 정도 됐기 때문에 15일간의 추정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한 부분을 한번 눌러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추정 수익 149.90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제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미국 달러인지 호주 달러인지 그게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이 달러는 미국 달러이고요 광고 수익으로 54불이 발생했고요 실시간 방송을 했을 때 그때 들어온 거래 수익으로 보이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슈퍼챗으로 받은 금액이 호주 달러로 240불 정도였어요 들어온 금액은 92불로 찍히니까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금액이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추정 수익 광고 수익이 이렇게 쭉 나오죠 어떤 영상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수익이 애드센스에 잡혔는지 그리고 핀 번호가 저절로 발송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애드센스로 들어와 보니까 호주 달러 178불 80센트가 저에게 발생한 2주 동안의 수익으로 보여지고요 100불이 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 밑에 보니까 2019년 4월 13일 오늘이네요 오늘 핀 번호가 발송되었다고 도착할 때까지는 2주에서 4주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이걸 받으면 이 핀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창출된 수익을 저희 계좌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아실 수 있고요 이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핀 번호를 받아야지만 어? 주소가 나오네 여기 핀 번호 입력이 있잖아요 이 핀 번호를 받아서 입력을 하면 그 다음으로 저에게 발생한 수익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핀 번호를 입력하고 수익을 받게 되는 부분도 만약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의 주소가 나와 있고 생성된 날짜가 나와 있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고요 받은 후에는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호주 사는 이야기, 제 이야기 등등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감사합니다